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검찰개혁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상 검찰을 바꿀 수가 없으니 경찰을 비대하게 키워놔 문재인의 경찰, 민주당의 경찰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바로 문재인의 검찰개혁의 본질이지요. 문재인의 경찰, 특히나 경찰대 출신 총경들 거기에도 전라도 출신 총경들 얼마나 승진을 시켰습니까? 이후에 문재인은 검경수사권 분리와 또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뺏어서 경찰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경찰을 문재인의 경찰로 만들려고 했던 그 본질들이 다 드러났죠. 제2의 황운하 같은 자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문재인과 민주당, 민주당이 강행을 하고 문재인이가 공포를 한 검수완박의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탄생된 이후에 이렇게 비대해지고 기울어진 한마디로 무능해진 경찰을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신속하게 경찰국을 신설을 했지요. 지금 현재 윤희근 경찰청장이 유삼령 총경 작심을 하고 박살냈으며 유삼령 총경이 결국은 신세한탄 난리가 났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미 앞서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가 유삼령 총경에게 경징계를 내렸는데 무슨 소리나 라며 대경로를 해 유삼령 총경을 딱 집어넣고 중징계를 줘야 한다고 말해 한마디로 유삼령 총경 뒤집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경찰국 신설 반대 유삼령 총경 중징계 강력여구 경찰청 8일 징계위 출석 통보 유삼령 총경 지금 신세 담담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던 유삼령 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며 징계위원회에 다시 권고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청은 최근 유삼령 총경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공식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의 핵심 관계자는 이미 유삼령 총경 경찰시민감찰위원회에서 경징계 권고를 했는데 왜 윤희근 경찰청장이 화를 내며 유삼령 총경에 대한 중징계로 바꿀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겠나라며 그만큼 윤희근 경찰청장이 유삼령 총경에 징계가 매우 잘못됐다라는 것을 강하게 역설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 공무원들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간봉, 견책과 같은 경징계로 나뉜다. 앞서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회의를 열어 유삼령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시민감찰위원회 유삼령 총경의 경징계 권고와 달리 중징계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경찰청 훈령인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에는 청장은 위원회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삼령 총경은 전화 인터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기 힘들다. 그저 신세가 담담하다라며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만큼 윤희근 경찰청장이 유삼령 총경을 정조준을 해 중징계 강력 경고에 유삼령 총경은 대패닉에 빠졌다라고 주변 핵심 관계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유삼령 총경은 오는 8일 경찰청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내부 핵심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그동안 경찰대 출신 유삼령 총경에 대해 경찰시민감찰위원회가 경징계로 사실상 봉합하려고 했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라며 경찰의 위상과 경찰의 이미지를 추락시킨 유삼령 총경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한 것은 아주 잘한 것이다. 라며 경찰청 내부 핵심 관계자들도 반기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서 지난 7월 23일 충남아산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는 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이던 유삼령 총경의 주도로 행안부 경찰국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당시 총장 대행이었던 윤희근 경찰청 차장의 해산 지시에도 유삼령 총경이 회의를 이끌면서 경찰청은 유삼령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했었었다. 결국 유삼령 총경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행안부장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반대 선봉에 섰다가 결국은 중징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찰 내부 핵심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또 다른 경찰청 내부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대 출신 총경들이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국을 흔들기 위해 얼마나 강하게 저항을 했었나라며 결국은 그 저항의 결과 한마디로 유삼령 총경의 운명을 보면 안다라며 유삼령 총경은 중징계가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경찰 핵심 관계자들은 유삼령 총경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니근 경찰청장님 잘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